어, 이거 뭐예요? 어, 이건 뭐예요? 이유식을 만들 때, 세 가지 이유식을 만들 때 쓰던 밥솥 칸막인데 저걸 밥에다가 이렇게 지으면 여러 가지 세 가지 밥을 또 지울 수가 없어서 아, 다른 종류의 밥을 하기 위해서 아, 신기하다 또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요리를 하고 싶은 것도 사실 저마다 엄마들마다 스킬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귀리밥 귀리... 이게 물이 안 섞여요, 밥물이? 밥물은 섞이는데, 이제 그 잘... 이렇게 내용물이 이제... 내용물이 이동을 못 하니까 이렇게 해서 냉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놓기도 하고, 밥을 저렇게 많이 넣어요? 진짜 건강식이다 우와, 진짜 건강하다 네, 밥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니까 한 번에 세 가지를 해서 세 끼를 먹이고, 그리고 남는 건 이렇게 냉동실에 넣어놔서, 필요할 때마다 오, 진짜 괜찮다 그래서... 엄마, 안녕 엄마, 안녕 엄마, 안녕 우와, 애니 고슴도치를 만들었네 주방 기구들을 꺼내서 이렇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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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런 장난감이 아니에요? 네, 젓가락 나무 젓가락 이렇게 나온 게 아니야? 새 거르는 거 이야, 이디하다 아기 보면서 요기를 하는 건 진짜 힘든 거 같아 정말... 우와...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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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 신이십니다 진짜야 엄마를 믿어봐 딱 믿어 일타 쌍피는 정말 그거 진짜 생겨놓으셨어 나누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네 아니,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 운신이 있어서 아, 저거 이제 중국집에서 보고 오랜만에 보니까 그 짬짬이... 허거가 진짜 좋아하는데 허거집에 가면 저런 거 맞아요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요? 아연이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줄게요 한쪽에는 들기름 또 한쪽에는 참기름 참기름에 미역국 김치 들기름에 근데 게임을 좋아하셔서 멀티플레이어가 되시는 것 같아요 같이 돌리네 이야 완전 하이브리드다 잘 볶아줘야 비린내가 안 나요 김치국에는 멸치 육수 미역국에는 어, 뭐야? 당육수 당육수 제가 밤에 새벽에 전날 저걸 다 해놓고 자요 이렇게 씹은 간장 이거는 뭐냐? 간장 아이는 간장 엄마가 만든 아기 간장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로 하루 종일 이제 나눠서 먹이는 거죠? 나눠서 먹이는 거죠 아이들 변비에도 좋고 김치국에는 연두부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 안에 파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으니까 엄마는 다른 양념은 안 할 거예요 저거는 그러면 음식이 다 저염이겠네 네, 저염으로 아인이 먹을래? 아인이 먹을래? 아인이 먹을래? 네 아인이 어때요? 날까? 얼마나 맛있어? 얼만큼 맛있어? 이 만큼 맛있어 어떡해 지금 엄마 요리는 하나도 없잖아요 응 이제부터 빨리 반찬해야 돼 아인이 안 그러면 오늘 내 밥 못 먹어 아인은 내릴까? 더 할 거예요 더 할 거예요 엄마는 위대하다는데 정말 대단하다 드디어 스킬이 나올 때가 됐나? 이거 한팔이 너무 힘들어 근데 또 내려놓으면 다 이렇게 뭔가 하니까 이거 뭔지 알아? 응? 병아리콘 어머 병아리콩? 병아리 부리 모양 닮아서 병아리콩이래 아 병아리콩 맛있지 압력밥솥에 한번 쪄 놓으면 그 전날 그러면 조릴 때 편안해요 일단 닭 육수를 좀 넣을 거야 화면을 보면서 몇 개 요리가 되는지 너무 많아서 지금 현미유? 첨가물이 좀 덜해서 아이가 먹기에 굉장히 순수한 이런 게 있구나 약속 사이 버터 집중 만든 거예요 아윤이를 위해서 만든 저염버터를 양파랑 버섯을 넣고 볶아줍니다. 건강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요리해서 이렇게 성인병 같은 분들은 이렇게 해서 드셔도 돼요. 한 번에 1타 3피. 아니 근데 이렇게 먹고 잘한 애들이 집에 가기 전에 꼭 편의점 들렸다 가던데? 맞아, 엄마가 해준 거야? 이거 뭐예요? 엄마가 생선 구워줄게. 우유에... 우유? 삼치? 그럼 비린맛이 없어지나? 비린맛 자고, 우유에 담근하면 비린맛 자고. 우유에 뜯던 생선을 굽고. 삼치고. 아윤이, 무슨 반찬이 좋아요? 메추리알, 메추리알. 말 잘한다, 메추리알. 두 개, 두 개, 두 개. 뭘 줘? 두 개, 두 개, 두 개. 어떡해, 메추리알 두 개 줘? 응. 어머, 너무 귀여워. 하나만. 사람들이에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되게 잘 먹네요. 이야, 너무 이뻐. 이야. 너무 귀엽다. 맛있어요? 맛있는데. 어머, 좋아. 신이 절로 나오는 맛이야? 애가 지불을 안 해. 먹은 만큼 애교를 떨어지잖아. 애교가 많아요. 메추리알 또 줘요? 아유, 귀여워. 메추리알 또 줘요? 맘마 먹어야 되잖아. 어떡해. 이거 마지막이에요. 좀 이따가 양념 데리고 먹어요. 너무 잘 먹는다. 메추리알 한 번 먹어. 아니야, 이제 그만 할까? 짜자자자자자자. 소금 자자. 메추리알 먹을까? 메추리알 그만. 메추리알. 메추리알 안 돼요. 메추리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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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못 먹는데. 하나만. 하나만. 진짜? 아유, 귀여워. 딱 한 개만. 두 개는 안 돼. 왜 저래. 한 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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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약속했어. 끝이야.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맘마 먹을 거야, 이제.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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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